오늘 우리 백시자손나비 같은 경우는 참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셔 참 감추는 게 힘들다 사람들한테 나 자신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색을 안 하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그게 내 스스로가 좀 버거워 요즘 들어서 맞은 맞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거는 그 내용으로 점사를 보러 온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시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시자손나비가 지금 34인데 올해수로 봤을 때 뭔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수에서 보면 본인이 일적으로 뭔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추진을 하고 바꿔야 되거든 지금 8월 달인데 음력으로 3월 달 즉 봄 시력에는 뭔가 변동수도 들어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맞은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 주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리를 변동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 맞아요 만족감이 없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계속 다녀야 돼 아니면 뭔가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걸 해봐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에 지금 굉장히 많아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근데 이직 뭐 이런 일보다는 저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미혼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그 결혼 반대로 헤어져서 그래서 그런 문제로 또 왔어요 어쨌든 나는 그게 먼저니까 먼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내가 다 얘기할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찌 됐든 지금 그렇다고 딱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내 성에는 안 차지만 성에는 안 차지만 그냥 당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움직여야 되는 게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다니고는 있어 영 성에는 안 차지만 네 맞아요 그치? 그리고 조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에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만족감을 못 주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겉으로 보이기에는 충분히 그럴 거라 믿고서 들어갔는데 네 영 아니야 맞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 봤을 때 본인이 서른 넷이잖아 올해 시력에 봄 시력 빠르면 2월 3월 달에는 뭔가 변동 수도 있었을 거고 봄 시력에는 어떠한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보시면 나는 이 회사를 그렇게 길게 다녀서 본인한테 이득될 게 없다고 봐 어 맞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퇴직금 받을 때까지만 다니고 저도 그 생각이에요 퇴직금 받을 때까지만 다니고 어쨌든 그래야지 경력이 이력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퇴직금 받을 때까지만 하고 조금 본인이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 그냥 본인이 정말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만족감을 못 느껴 회사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서 그래도 어쨌든 짧게 다니면 어떻게 경력으로 칠 수가 없잖아 네 최소 1년을 다녀야지 맞아요 최소 1년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1년을 다녀서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공부는 많이 했다만 그걸 제대로 못 써먹으니까 어떻게 답답한 거야 맞아요 정보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 회사는 그 만족감을 채워주기에는 너무 약하다 미비하다 그러기 때문에 경력만 채우고 이동하시면 돼 그리고 본인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막 34시잖아 32 33세는 어떠한 그런 사람의 이런 단절이라든가 뭐 그런 결혼 대필자의 운 들어왔을 때에 이런 끊김 단절이 있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백시자손님이 자손나비가 사람 만나는 게 조금 두렵고도 무서워 음 네네 맞아요 또 내가 이렇게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의 반대가 됐든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또 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 서로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 네 엄청 좋아했어요 서로 좋아했었는데 그런 뭐지 이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직도 못 잊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맞죠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도 다 치유가 안 됐고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또 내가 그러고 그 전 지금 헤어진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많아 왜냐하면 둘이 좀 알콩달콩하게 예쁘게 사랑을 했는데 어떠한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별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둘 보다는 주변 환경 맞아요 환경 때문에 헤어진 거야 환경에 있어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집안 환경을 자체를 봤을 때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모가 됐든 우리 집 부모가 됐든 좀 뭐라 해야지 버거 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별을 수로 하게 된 거지 착한 거지 솔직히 말해 둘 다 왜냐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 해서 지도주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부모의 그런 그걸 원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남자 쪽에서는 이제 부모님을 당연히 포기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가슴이 매지고 찢어지는 상태에서 둘 다 이별을 한 거지 둘이 뭐 크게 싸우고 뭐 이게 아니라 좀 이런 거 보면 참 부모님들이 조금만 좀 본인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귀한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최고 잘났으니까 아까운 거지 어느 여자를 데리고 와도 아까울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똑같은 장가 가기 글렀다 그치? 네 장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뭐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그렇지 않냐 돈은 있다마는 그렇게 막 다이아 수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금 수저도 아니고 은 수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조금 상대방 쪽 부모님이 내 아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포기보다 고 어 좀 특히 어머니 쪽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아들도 부모 말을 참 착한 부모 말을 거슬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적고 빙신 진짜 대신 욕해 줄게 빙신같은게 어찌 됐든 백시 자손나비가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거는 앞으로 3년 후가 돼 2년 반 3년 왜냐면 본인의 그런 마음 상태가 아직 다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남자 들어와도 자꾸 비교가 된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네요 잘했잖아 그런 거 시키가 잘했잖아 백시 자손나비라면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데 있어서 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근데 내년 수전 내년 끝자락이나 되면 어떠한 사람의 그림자는 들어와 그러다 보면 연애를 하고 뭐 하면 36 후반이나 37쯤에는 어떤 그런 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 본인도 뭐 인물이 떨어지니 뭐 지식이 떨어지니 학벌이 떨어지니 그것도 아닌데 뭐 걔는 뭐 저기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나왔니? 그런 거 아닌데 집안 경제력이 너무 차이가 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했잖아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은수저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완전한 금수저도 아닌 것 같아 그쪽이 졸부가 맞아요 졸부가 갑자기 그래버리면 어떡해 졸부란 소리가 왜 괜히 나왔겠어 졸부도 멋있는 졸부가 많아 근데 그렇지 못한 거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 시집살이를 어떻게 버텼을 거야 맞아요 더 좋은 놈 들어오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잖아 인물이 딸리니 학벌이 딸리니 직업이 딸리니 문제 될 거 없어 잊어버리고 더 좋은 사람 들어오니까 깨끗이 털어버려 자꾸 그 사람을 잊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만나 만나봐야지 뭐야 사람으로 받친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놈 저놈 만나 만나다 보면 좋은 놈이 보이면 그때 잡아서 결혼해도 늦지 않아 알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해 결혼을 하는데 지금 아직 내가 조금 마음이 닫힌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 아까 처음에 한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백 씨 자손나비야 툴툴 털어버리고 어차피 본인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 계속 할 거잖아 안 하고 싶긴 한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을 손에 놓게 되잖아 진짜 뭐 금수저 집안에 시집가면 안 해도 되지 근데 그걸 떠나서 본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은 뭐 어쨌든 차분하고 하기 때문에 집안 그런 살림이나 이런 것도 잘하겠지만 자꾸 내가 경력 단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게 맞아 경제적인 부분은 떠나서 아시겠지 네 알겠어요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 뭐 더 궁금하신 거 혹시 뭐 제가 조심해야 될 거나 건강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걸 뭐 해도 될지 그런 거가 궁금합니다 지금 사업을 크게는 할 수는 있다마는 크게 벌려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드는 거야 음식점을 하면 거대하게 크게 하는 그런 뭐 체인점이 됐든 뭐 평수 막 이렇게 넓혀 갖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뭐 디저트 카페라든가 싹게 소규모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직원 하나를 두고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너무 크게 벌렸을 때는 본인이 뭐냐면 일을 하나를 꽂히게 되잖아 내 스스로를 나를 볶아 그러다 보니까 큰 덩어리를 맞게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거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몸이 열 개라도 모질랄 정도로 내가 막 이걸 들고 다 신경 써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래서 큰 거보다는 작은 덩어리로 하는 게 맞고 하게 되면 40대 초반 들어서서 내가 작게라도 시작을 하거라 아직은 사업은기가 안 들어왔어요 41, 42에는 조금 그걸 해도 괜찮다 지금은 너무 섣부른 판단 빠르기 때문에 사업은이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보시면 본인이 직장 다니면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해주잖아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허리라든가 뭐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닌데 허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관리 뼈 관리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소화기 계통도 약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 그런 위나 이런 식도 위계약 뭐 그런 거 좀 본인이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 외에 뭐 지금 큰 병이나 뭐 이런 거 들어선 건 없으니까 걱정은 안 했는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러면 내 관리를 해야 되겠지 안 하면 쉽게 말해서 허리 디스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운동이 됐든 치료를 됐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또 위관리를 안 했을 때는 내가 위염이 되고 위계약이 되고 위암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내가 차분하게 좀 하셔야 됐고 그리고 이 얘기도 해주시네 먹는 거를 좀 영양적으로 골고루 먹으래 밥을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 잘 먹고 있는데 근데 뭔가 편중해서 먹나 봐 조금 골고루 조금 영양 균형학적으로 조금 잘 좀 챙겨 먹으라고 그러죠 아예 굶는다 소리가 아니야 먹는 거 먹더라도 내가 이렇게 좀 균형 있는 식단을 짜서 먹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됐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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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